저는 영등포 얘기를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영등포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스캔 얘기가 나왔는데요. 스캔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변호사들끼리도 의견이 좀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캔을 원래 하려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스캔을 원래 우리가 먼저 하자고 했었거든요. 스캔을 하자고 한 이유가 선관위에서 이미지를 제출했으니까 이미지랑 대조를 위한 것이었는데 선관위가 이 이미지가 원본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 사본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그대로 원본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한 증명을 해내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미지 대조작업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요. 선관위는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등포 오일 재검 현장에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서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과 사본이 원본하고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내라라는 부분을 자기는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야 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선관위가 서면을 안 줬으니까 우리는 안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선관위의 입장이 상당히 문제였다. 네. 그거는 선관위가 변명을 대는 거고요. 제가 이제 거짓말하고 변명을 대는 거고 일단 재판부가 재판인 거예요. 연수월에서 원본을 내라고 하니까 원본을 삭제했다니까 재판하기 전에 피고한테 이거 너가 원본 이미지 파일을 가져왔어? 물어봐야 돼요. 원본은 없습니다. 왜 없어? 왜 어떻게 없어졌지? 삭제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다 물어야 됩니다. 물어가지고 그거를 선관위의 직근으로 자기가 조사했던 걸 또 서류를 남겨야 됩니다. 남기고 자기가 영동부 재판하기 전에 내가 직근으로 이렇게 선관위 확인해보니 근거도 없이 이미지 파일을 삭제했다 합니다. 원고 여러분. 그러면 원고가 이제 어떻게 자기가 또 주장을 해야 된다. 권리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 파일 원본 이미지 파일이 없으니 이거 투표지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금을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피고가 사실은 증거를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금을 못 하니까 여기서 결정하세요. 이거 선거 무효 사유다. 선거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결정하세요. 그러면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사전투표용기 확인합시다. 사전투표용기 내놓고 인쇄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쇄가 확인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권리를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인하고 인을 탐문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럼 대부분 법관이 동원되고 그다음 원고 피고 창간인이 또 가야 됩니다. 같이 대동아에 바로 만나서 녹음 녹취로 남긴다. 그 기록을 속기로 남긴다. 하면서 제일 빠른 기간 내에 가자. 기간을 늦게 하면 피고가 전부 다 사전에 돈을 주고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회유를 해버린다. 그렇게 딱 해서 좋다. 3일 이후부터 하겠다. 그럼 몇만 년 되니까 회유를 못 하거든요. 딱 들어가면 그러면 조건이 있다. 투표하지 않은 자가 10명 나오면 끝이다. 그 이상 볼 것도 없다. 이건 사전투표 부정리로 드러나니까 딱 기준적으로 놓고 그때 10명 나오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대부분은 그 재판부는 이 부분은 선거 무효 사유다 하면서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사 의뢰까지 해라. 이렇게 사실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얼마 냈습니까? 그 변호사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했나. 조슈아님 그런데 이제 영등포올에 대해서는 그 건을 서면으로 제출해간 선관위 측에 답변을 요구한 적이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거는 선관위 측 주장이니까 그러나 인천연수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서면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원본이 분실하는 것을 걱정해서 원본을 삭제했고 그 다음에 지휘계통 삭제 지휘계통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아마 영등포올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측 답변을 보면 서면을 제출 안 한 모양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 선관위가 워낙 다 거짓말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게 좀... 선관위의 말이 맞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빨리 그 해당되는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 서면 제출하는 것을 깜빡했다면 하면 될 일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원래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당연히 원본이라든지 아니면 사본이라 해도 원본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제3자가 봐도 의식이 가지 않도록 제대로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핑계만 댄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편을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연유로 투표지 분류계의 스캔을 우리가 먼저 인천연수소경에 주장했던 것인데 현재로 와서는 선관위가 제출한 모든 USB의 사본들이 원본임을 증명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투표지 분류계의 이미지 스캔이 필요가 없다. 무용지물이다라는 의견은 어느 정도 변호사본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선관위가 이것이 진본이라는 것을 증명을 만약에 해낸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 4.15 때 스캔한 이미지가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확률이 많이 낫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걸 확실하게 또 대조를 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또 그러면 그때 가서 선관위가 확실하게 사보는 이제 진본과 다름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 또 스캔을 하자고 하면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성에 있어서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은 변호사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스캔을 하고도 그 다음에 진위를 확인하는데 그게 뭐 1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냥 검색 맞출 수 있는 것을 결국 끝까지 은폐하는 거 아니에요?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그냥 은폐를 해가지고 그냥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굳센 의지를 갖고 덕수상고에서 입신했으니까 의지는 굳센 거 아닙니까? 그 의지가 좋은 방향을 의지로 작동할 수 있고 나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배추님 투표지까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제출한 걸 보니까 의지가 무척 굳세구나라는 그런 걸 느끼겠거든요. 그러면 조슈아님 또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면 이제 재검 표장에서 네. 지금 얘기가 얘기할 게 너무 많고 지금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어떡하죠? 아니 그 핵심 부분만 축의하게 다 핵심입니다. 지금 중앙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제 의견이 가설이 어떻게 좀 이분들 지금 예를 들면 의도가 어떤 건가 하니까 조재현 대법관은 인천연수호를 천대협이 시켜보니까 마음이 안 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특별히 2부 재판에 대해서는 다 주심을 맡아야겠다. 내가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 하려면 가능한 감정목적물, 증거물 채택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는 무려 19개 정도까지 줄여놨다. 세 번째는 감정목적물은 대부분에 보관이 되면 언제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바로 배추닙 투표지다.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감정목적물을 가지고 조작된 걸 가지고 앞으로 감정을 실시할 그런 보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거 무효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성천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세 번 실패를 한 경험을 삼아 가지고 이제 검정목적물을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용지에서 인쇄냐 프린트냐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둘 전문가를 보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매수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이건 감정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투표지를 재확인하는데 감정대상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이거 투표를 할 수 있냐 선거는 그게 아닙니다. 즉석에서 가려져야 됩니다. 즉석에서 가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전문가가 갖다 붙고 뭐 이건 아니다 이러면 선거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조재인이라는 사람은 재판 운영을 그리하니까 저처럼 아는 사람은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재인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판사로서 지금 저 방송을 듣고 있는 판사들도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간단한 투표지를 조사하는데 검정 목적물로 지정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재판 사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거 대처하는 어떻게 하는 저 상당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격표기 돌리지 마라. 딴 거 없다. 이미지 파일 원본 없지. 삭제했지. 알았어. 그다음에 저쪽에 사전투표용지 내봐. 전부 다 다 내. 딱 해 가지고 전문가 두 번 오세요. 이거 지금 프린트한 거 인쇄한 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대법관들 이리 오세요. 룩뼈 하나 가지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피고 대리나 오세요. 룩뼈 가지고 확인하세요. 온 거 변호사들 전 다 오세요. 학대경대고 다 보세요. 한 장 한 장 다 봅시다. 이리 나가면 게임 끝입니다 사실은. 왜 그거를 못하나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확인해야 완벽하게 가려지는 것을 뭐 너무 진짜 이거 뭐 컴퓨터 안에 해킹사건 같으면 이해갑니다. 저거 뭡니까 전문가들 불러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투표지를 조사하는 것인데 그걸 감정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감정하고 그러면 이거 투표하고 개표하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가지 거기에서 두 가지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조재현 대법관의 의도나 의향이라는 것이 감정 목적물을 최대한 줄여서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대부분에 보관이 되면 대부분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대부분을 프린트로 된 것 평양 100g으로 다 바꾸어서 감정에서 이제 다 자신들이 원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박사님 그 감정물을 조사할 적에요. 전문가가 와 가지고 조사를 한답니까 조사를 할 적에 봉투를 뜯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문가가 검사 끝날 때까지 또 피고 원고 창간이니 창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창간을 해야 그 조사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뜯는 것도 부르지도 않고 저거 멋대로 뜯어 가지고 미지로 변제해 가지고 이래 주는데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배춘잎 투표지에 가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미 봉인은 다 해제가 됐고 손을 이미 다 댄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질렀 것입니다. 감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에 보관된 3차례의 재검 표장에서 확보된 그런 증거물들은 모두 다 오염된 걸로 추적된다. 그렇죠. 봉인이 해제된 상태의 증거물이 되고요. 해제돼 가지고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등포을 사례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출입구의 문 내 봉인 상태가 훼손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거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영등포의 관내 사전투표가 이례적으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2차 통관이, 4.15 총선 이후에 1차 통관이, 2차 통관이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분명히 손을 댔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설득력이 있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너무나 정상적인데 관내 사전투표는 이례적으로 또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조슈아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영등포 의뢰서 이례적으로 관내 사전투표가 문제가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게를 재보니까 양산을 하고 너무나 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10가지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들어있죠? 네, 들어있습니다만 거기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럼 그 전부터 이야기하셨는데 네, 시간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이슈는 그거였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사진 촬영을 하겠다. 그런데 대법관은 안 된다. 그냥 불허. 그냥 간단하게 뭉개뜨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 절차를 또 바로 진행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변호사님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나온 것처럼 의견일치를 봐서 아주 강하게 사진 촬영에 대한 압박을 했고요. 그런데 끝까지 그냥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개표 때는 사진 촬영이 전체가 허가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더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재검표에서는 사진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는 개표 시에 사진 촬영이 허가가 되어 있다.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그리고 이 사진을 어디 전송하는 것까지 당의 사무실로 전송하는 것까지도 허가가 되어 있는데 외부로 통신을 해서 실제로는 간이 사무실까지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등의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이 개표 현장의 자료들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검표장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유튜브 방송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검표장에서는 더 이런 것들이 제한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몇 조 몇 항에 이걸 재검표할 때 이 사진 촬영이 불허되는지를 얘기해봐라. 얘기를 못하죠.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법적인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용을 할 테니 헌법 헌법 혹은 선거법상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이 재검표 때 사진 촬영이 안 된다는 근거를 하나만이라도 돼봐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 이 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다양한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지금 전체 개표 상황을 CCTV로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것도 여러 대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예시를 들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그거를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다 때려치고 나가자. 그래서 압박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재검표 오늘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이제 휴정을 하고 회의를 할 정도였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결국은 이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의견을 정리가 됐는데 아쉬운 거는 사진 촬영은 딱 한 명만 된다. 그리고 소송 이후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에서 인천에서 우리가 사진 촬영 허가를 받은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나아졌다고 보기가 힘들고요. 나아졌다고 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좀 더 퇴보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때 그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그때는 변호사님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목소리로 사진 촬영을 요청을 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이 지금 볼 수 있는가 하면 국민들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천연수구원에서는 사진 촬영한 거를 국민들이 바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 촬영된 게 한 변호사의 스마트폰 안에 다 있는 거고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좀 공유를 했다 이런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한 변호사가 촬영을 했고 그 한 변호사가 소송 목적 이외에는 절대 공개를 할 수 없도록 서명을, 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을 깨고라서도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미 약속을 어긴 것들이 많고 증거들, 감정 목적물도 훼손을 했다든지 감정 목적물을 사진한 사진 증거들도 다 삭제를 했다든지 이런 등의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대로 대법원의 지시들을 받고만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논란이 있을 게 있겠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또 방송 듣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법에, 저거 말해 법이 없다 하면 자유롭게 다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변호사들도 적응을 잘못했어요. 법에 없으면 그대로 허용 다 해줘야 돼요. 하다가 너무 과잉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과하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기본은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기본값 디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컴퓨터에서 기본은 허용이고 법에 규정돼 있을 때 제한이라는 거죠. 금지나.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진을 촬영을 했다라는 것은 다행인데 국민들이 아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볼 수 있다라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국민들이 또 이런 가지 국민들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보여도 괜찮아요.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 나무 그 원고 대리인들의 권리를 너무 박탈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왜곡해고 보여줘도 돼요. 그럼 소송 걸어봐.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그게 투표지라는 것이 공공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민족 소송이에요. 재산권이 재산권이 가만 보니까 나는 이번에 법기술자들 법 해석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성에서 왔나 금성에서 왔나 생각이란 것이 세금대 가지고 선거관리원이 먹고 살고 대법원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그래서 투표 날 잡아가지고 행위자가 국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생산물을 그거를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거를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좀 진행을 해보면요. 인천에서의 그 사진 촬영보다 더 약간 좀 퇴보된 느낌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쨌든 잘했던 부분은 잘했다고 얘기하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아쉽다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봉인 장소로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관자였지만 봉인을 해제할 때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몰랐고 아니요. 따라가도 돼요. 그건 하면 다 같이 갑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럼 갔었어야 되는데 올라가서 소란이 있었다는 봅니다. 원고가 예전에 사진 촬영한 것과 다르다.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알았다면 굽고 말렸을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저의 사고 구조가 특별한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봉인이 달라졌다고 했을 때 봉인이 달라졌다고 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가 도장이 자기 스스로 인쇄가 돌아간 게 아닙니다. 누가 뜯었다가 다시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말씀을 주셔야지. 조금만 더 하고 말씀하시고 상식적인 기본 사람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저는 변호사분들이 어디 로스쿨을 나오셨는지 어떻게 어떤 화려한 경력이 있으신지 검사 출신이신지 법조계에 엄청난 이력이 있으신지 숙률이 얼마나 높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변호사님들보다 제가 똑똑하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국민들의 어떤 기본 상식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번 국민 여러분들이 한 번 제 말에 한 번 제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 번 좀 들어만 봐주십시오. 봉인이 잘못됐다는 것은요. 누가 뜯었다가 다시 봉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봉인을 뜯었다. 봉인을 왜 뜯었겠습니까? 봉인을 뜯은 이유가 있잖아요. 봉인을 뜯어가지고 투표용지가 잘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했겠습니까? 구리선관위에서는 봉인을 뜯었답니다. 구리선관위에서 봉인을 뜯은 이유가 안에 도시락을 놔두고 와가지고 도시락을 깜빡해서 도시락 들고 나오려고 봉인을 뜯었다고 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구리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등포 올해서도 내가 도시락 놔두고 왔는데 도시락 꺼내려고 했다고 한다든지 뭔가 이걸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그 도시락은 농담이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분명히 투표지를 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그러니까 지방, 남부지방법원인데 이건 뭐 대법원의 소송인 거죠. 대법원 소송인 건데 대법원이 관장하는 이 재판에서의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지방법원이죠. 법원. 법원 안에 있는 일부의 그 공간을 사무실 공간을 창고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투표지를 넣어넣어놨는데 봉인이 뜯어졌다? 그거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관위 직원이 그것을 몰래 들어가가지고 스파이처럼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경비를 따돌리고 그걸 봉인을 몰래 뜯어가지고 몰래 해서 몰래 가르치고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경비를 다 따돌리고? 가만히 계시보시죠. 조금 더 설명 충분히 하시죠. 설레가 설레를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조금만 계시죠. 조슈아님 조금 더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고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원고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열어보면 뭔가 엄청난 뭔가가 쏟아질 것이다. 마치 황금 거위에 배를 가르면 황금 거위에서 알이 산떡이처럼 우르러 나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거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봉인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는 즉시 이걸 열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봉인을 훼손해서 아는 걸 조작을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조작을 했다면 누가 조작을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원고 측이 했겠습니까? 피고 측이 했겠죠. 왜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유리하게 한 겁니다. 피고 측이 유리하게 조작을 했다면 그거는 그러면 재미로 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럼 목숨 걸고 조작을 했는데 목숨 걸고 조작을 했을 때 자기들이 완벽하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확실하게 조작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대부분 안에 있는 봉인을 뜯어내고 바꿔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조작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상대방이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조작을 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원고 측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이 안에 있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무슨 증거냐? 조작의 증거라는 거죠. 조작의 증거. 그러면 이걸 바로 이거는 더 이상의 재검표를 할 대상물이 없다. 예를 들면 서버 포렌식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대상물이 없다. 실제 투표 여부를 진짜 현장에 가서 실제로 현장 탐문 조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나머지는 모든 저자가 이 투표용지를 다 무효로 하고 이거는 수사를 수사 의뢰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목적 증거물들은 수사의 증거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에 그대로 보내고. 그렇죠. 한성천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약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제가 돌릴게요. 그 현장 장소에서 원고인 박용찬 후보가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증거보전 당시 찍었던 사진에 근거해서 투표 보관소로 들어가는 그런 문고리의 봉인 상태가 훼손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담당했던 판사는 변명을 했답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했는데 그러나 그 장소에 참관했던 사람이 박용찬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분들도 판사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못했답니다. 그런데 박용찬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자 그렇게 주장했고 그 내용을 민경욱 전 의원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줬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보는 거 하니까 그동안 법률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을 입에 잘 올러내리지 않았지만 이런 방송이 나가고 나면 많은 그런 전국의 시청자들이 법원과 선관위의 공모와 그걸로 인해서 다시 2차 통과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 상당구를 까든지 그 다음 시계차를 두고 그러니까 정부에 동시다발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조작해놓고 또 하나 조작해놓고 그렇게 이 양반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청주시 상당구를 까더라도 관내 사전투표는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예를 들면 시간을 8월 10일로부터 넉넉하게 10월 1일까지 넘기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 그러니까 법원이 피고와 공모를 해가지고 투표지를 갈아치게 하는 일에 관여했던 그런 의욕이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목격한 거죠. 한성천 위원장이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은 상당구에는 청주 상당구에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하냐면 상당구 대리인이 법원에 가서 그 봉인을 다시 이중 봉인을 하자 해가지고 이중 봉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기들이 봉인이 그대로 변조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래도 이중으로 또 봉인을 하시고요.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법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관에서 봉인관계 문제가 돼가지고 무효처분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투표함을 가지고 오는데 봉인이 다 뜯겨 있었습니다. 봉인이 뜯겨 있으니까 바로 참가인들이 위원회에 해보를 해가지고 위원장이 봉인 여분을 확인하고 나서 무효처분한 투표함이 제법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중간에서 이거 뜯어지고 변조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처분합니다. 일단 찢겨지고 그거 되었으면 그것은 그 이상 개표를 안 합니다. 개표를 안 해요. 개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영동포에 만약에 봉인이 확실하게 자기가 옛날에 봉인하고 나서 사진 찍은 내용하고 변조된 부분이 보이면 원고가 봉인이 변조됐다 하고 바로 그 재판 시작하면서 변조된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입증 설명해라. 너가 어떻게 보관관리했길래 이 변조됐느냐.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지금 재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투표함도 봉인이 그 하면 그 투표함은 열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사진 찍고 뭐 쳤나 정글 남겨놓고 그 개표록에도 그걸 작성합니다. 이건 봉인이 봉인 헌결이 발견되어 육가원칙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영동포 남부 지방법원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런 것도 기록을 남기면서 그 이상 재판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거 뭡니까? 위조변조된 걸 재판하고 만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식이나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투표함들에 뭔가 손을 쓰겠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생각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통과를 위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법원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법원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정거물로 확보가 된 것이 이제 대법관들도 정거를 조작해서 원고 측에 제공할 거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 전체에 물론 법원들이 그와 같은 그런 행위는 이미 4월 15일 날 지난해에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전산장비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이 한 건도 예외 없이 일사불란하게 다 그것을 정거를 다 기각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조슈아 님 새로운 차원인데 정거물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조작했을 가능성들이 그냥 가능성이 아니고 현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슈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투표 보관함 보관 장소에 대한 그런 출입구의 훼손이나 그다음에 또 투표함에 그런 훼손이 있으면 그거 자체로 그냥 그게 조작 증거기 때문에 그게 재판을 중지해야 되고 당장 그 문제를 이의제기해야 된다는 것을 조슈아 님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을 또 진행을 해주시죠 네 그 봉인 부분인데요 봉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투표 그 투표 뭐라고 하죠 투표함이라고 하나요 다 개수가 다 끝난 투표지들을 봉인하는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 봉인을 보니까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 판사 도장이라고 하는데 도장만 하나만 딱딱딱 이렇게 찍혀있었거든요 위원장 도장 판사 도장만 있었는데 이거 정말 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위조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거는 간단하고 판사의 서명도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당사자 당의 창간인이 같이 찍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위조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위에 봉인 장소에 대한 창고에 대한 손잡이 봉인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제가 모른 상태였거든요 그런 실강의가 있은 후에 가져온 투표함을 저는 박스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박스만 놓고 봐서라도 상당히 봉인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장 서명하고 날인이 동시에 필요하고 2명 이상이 필요하고 테이핑도 해야 되고요 그 위에 추가적인 위조를 할 수 없게 테이핑하고 사진을 분명히 찍어야 되고 사진을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2인 이상이 나눠서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보고요 진행을 했을 때 역시나 관내 사전에서는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 그리고 관외 사전은 또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관외 사전도 분류기 통과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됐다 이제 그 부분이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숱한 많은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투표지들의 공통점은 뭐냐 한 번씩 더 손을 본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접착제가 양쪽 그 표가 붙어있는 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뜯어내다가 뜯어내다가 찢어진 흔적 그리고 뜯어내다가 뒷면이 약간 벗겨졌을 때 그 벗겨진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였다든지 종이 테이프를 그 위에 붙였어요 종이 테이프를 붙인 이유가 뜯은 흔적을 감추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발이 종이의 끝에 조금 튀어나온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튀어나온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흔적인데요 잘라낸 흔적이라는 거죠 잘라낸 흔적 잘라낸 흔적이라는 게 분명히 보였고 이 잘라낸 흔적이라는 것을 딱 감안을 했을 때 분명히 이발이가 있었는데 그걸 잘라냈을 것이라는 것을 저 인쇄 전문가가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는 간단하게 싹 규격 용지로 프린트를 바꿨다 그리고 관해도 이걸 싹 바꾸기가 어려웠는지 정확한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씩 싹 한 번 점검을 했다 한 번 미리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카트하는 거 있잖아요 카팅하는 거 그 카팅하는 거하고 인쇄 기록 카팅하는 거 틀려요 또 이거 현미경을 대놓고 보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까지 그 현장에서 조사해서 정상회 투표 진단을 하긴 해야 하는데 참말로 아쉽습니다. 아쉽고 제가 계속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변호사하고 원고를 남으라는 계획이 되는데 너무 세상을 쉽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다 종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재검표장에서는 선거관리비원회 측으로부터 다시 또 표가리나 통가리 우리가 이야기하는 1차 통가리에서 2차 통가리 그런 조작들이 충분히 이제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일어날 것이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면서 훨씬 더 정교한 형태로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숨기기 위한 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냐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하면 어떻게 가냐 이런 종류의 그런 우리가 통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이제 통념이 다 깨졌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관도 믿을 수가 없고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투표함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밝혀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죽으니까 죽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번 그런 4.15 총선의 선거 무결승 문제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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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